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진 귀경 차량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도로교통공사를 연결해 지금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고속도로 상황은 수월합니다. 다만 오전 10시쯤부터 귀경 차량들이 많아지겠는데요. 낮시간 동안 정체는 계속 길어지겠고, 특히 오후 3시와 4시 사이 고속도로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저녁을 드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정체는 논산 천안선 위로 이어지는데요. 아직은 주춤하는 정도지만 정안 일대에서 3km 구간 가다 저다 반복하고요. 아직 경부고속도로 충청권 상황은 천안이나 청주 주변도 수월합니다. 연휴 기간 버스 전용 차로제는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까지 시행되는데,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구간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영동선 상황도 지금은 용인 부근 포함해서 전구간 수월합니다. 서양고속도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대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그래요? 산경 스케laus 이 공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